안녕하세요. 함께 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죠. 6월 평가원 대비를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6월 평가원은 3월과 5월에 치러진 학력평가원은 좀 의미가 다르지 이제 N수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모의고사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그냥 수능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봐야지. 안 돼.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도 자극이 될 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생길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데 이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대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개념서 무조건 한번 봐야 돼요. 개념서. 개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개념서 있지? 개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세요. 본 사람은 알 거야. 왜 보라고 했는지. 이게 모의고사만 풀다 보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가끔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가끔 건드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잊혀진 부분들이 있을 거야. 자주 나온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주 안 나오는 애들은 잊혀지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 6월, 9월 수능. 이 정도는 한번 풀어봅시다. 모든 기출을 풀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6월, 9월 수능 정도는 풀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더 여력이 된다면 올해 3월과 5월 학력평가 있지? 문제가 괜찮았어. 3월, 5월 학력평가 문제 괜찮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더 풀어보고 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풀고 싶다. 그러면 시즌1 정답 모의고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30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30분 되게 압박이 있을 거야. 자, 그것도 한번 풀어보면 6평의 도움이 반드시 될 거고 자, 그리고 시험 전날. 6평 전날 이거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전날 쿵구다 꼭 푸세요. 훅이 엄청 많아요. 이거 특히 수능 전날 보고 너무 도움됐다라는 훅이 엄청 많아요. 훅구다는 이제 개념선은 이걸로 한번 보는 거고 필수 암기사항들 있잖아. 필수 암기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개념에서 내가 그냥 대충 봤던 것도 이제 꼭 외워야 되는 것들 계산을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전날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훅구단 6평 정답 꼭 보세요. 자, 근데 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6평 이후야. 6평 후 수능을 본 게 아니잖아. 그치. 점검을 한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할 거야. 자, 근데 6평이 끝나면 곧 기말고사죠.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하고 개밀고사 끝나고 나면 대비하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 거의 7월이 될 거야. 그래서 성적은 있잖아. 7월부터 많이 올라가요. 이게 1학기 동안 지금 내가 열심히 뭐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도 하고 기출도 풀고 했는데 왜 아직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을 거야. 내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한 7월 이후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횟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약간 뭐 개념에서 공부하고 기출에서 공부한 거를 아직은 내 걸로 만드는 시기가 아직 부족했던 거지. 그 횟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 다 내게 안 돼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직은 갈 길을 못 잡는 거지. 근데 그게 되려면 정말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평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개념서하고 기출 반복하세요. 개념 또 봐야 돼. 또 봐야 되나요? 또 봐야 돼요. 기출 또 봐야 되나요? 또 봐야 돼요. 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여기는 정말 최소한으로 써놓은 거야. 3회라고 써놓지만 3회 아니에요. 실제로 3회 아니에요. 최소 5회 이상은 해야 돼. 5회 이상 해야 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얘기해보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번 이상 풀었다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정말 많이 풀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만 비슷한 형태가 나와도 아 이거 기출에 그거 이렇게 이렇게 풀었던 거 풀이 과정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시간이 주는 거야. 근데 그 횟수가 아직 안 채워져서 아직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많이 반복하시고 최소 3회 아니라 5회 이상 10회 해도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기출을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교재가 있잖아. 기출의 정답 알지. 자 오답노트 뜯어봤니? 뜯어봤겠지. 많은 학생들이 뜯어보고 좋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거 붙여놓고 있잖아. 이제 붙였을 거야. 이제 지금 시기에는 아마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야지. 반복해서 기출에서 내가 틀린 부분 실수한 부분 놓쳤던 부분 그걸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자 반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평 보고 나면 아 양적관계 중화반응 내가 아직 보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거 많이들 느낄 거야. 그럼 양적관계 중화반응만 정리해놓은 테마특강이 돼 있으니까 자 테마특강까지 기출의 정답과 테마특강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6평 보고 나면 아 계산 문제들 시간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럼 그 부분은 개념이 파일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18문제로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지 15회 분량이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들 패턴들이 익혀질 거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실모를 통해서 실전 각각 30분 동안 시간 안배 연습 5회만 마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사한 것부터 시작해서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중간에 막혔을 때 넘어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갔다가 다시 오는 한이때라도 자 그래서 실전 감각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평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음 중요한 건 있잖아.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그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내가 아 과거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놓을걸. 어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열심히 보낸 오늘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6평과 나아가서 수능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시고 일단 6평을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힘내서 6평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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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